그 다음에 여기 옵션에 보시게 되면 세로 가운데 정렬이라고 있죠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잘 맞아떨어진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어쨌든 잘 보니까 외계인 얼굴 같죠? 외계인 얼굴 같은데 하나하나 세부적인 작업을 진행을 해볼게요 툴박스에서 직접 선택 도구를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상단을 드래그해서 포인트 이 부분을 선택하시고 딜레이트 눌러 잘라버리시고요 그리고요 밑에 부분 밑에 부분도 포인트를 선택해서 지워버립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포인트 부분만 선택해서 지워버리시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어때요? 하트가 됐나요? 하지만 얘네들은 이렇게 다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끊어진 부분들을 연결을 시켜주셔야 돼요 끊어진 부분 선택하시고 두 개의 선을 갖다가 합쳐주는 거는 조인이에요 컨트롤 J 단축키로 연결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먼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두 개의 선이 있어요 끊어져 있죠? 끊어진 두 포인트를 같이 선택하시고 컨트롤 J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끊어진 부분이 연결이 되는 걸 할 수 있어요 이런 원리에요 두 포인트를 드래그해서 같이 선택하시고 컨트롤 J 양 사이드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J 네 반대편도 컨트롤 J 네 이제 하트가 완성이 됐어요 이 하트를 제가 선택해 주시고 약간 좀 내려줄까요? 이렇게 살짝만 내려줄게요 그리고 Alt키를 눌러서 복사 하나 해둘게요 이렇게 복사를 하나 했고요 네 그리고요 여기다가 이니셜 글자를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글자를 쓸 때는 문자도구 툴박스에서 타입 툴 문자도구를 선택합니다 캠퍼스에 클릭하시게 되면은 거서가 깜빡깜빡이죠? 네 어 이니셜을 뭘로 해볼까요? K 김씨 예 K 대문자로 써볼까요? K 예 김민주 M 주 Z J로 해볼까요? 예 이렇게 김민주라는 네 그런 닉네임으로 일단은 이렇게 예 어 선택했어요 이니셜을 그리고 폰트 예 상단에 문자에서 글꼴을 선택해 주시고 좀 두꺼운 선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껍게 선택을 했구요 그리고 예 김민주라는 예 이름을 가진 여자친구 그 다음에 얘를 복사해 볼게요 이니셜을 이니셜을 복사를 했구요 이번에는 남자친구 이름은 뭘로 할까요? 남자친구 이름은 E E니까 L 이성진 S J 이성진으로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예 이름을 갖다가 하트 위에 올려주시고 그리고요 하트 밑으로 이름을 내려줄 건데요 하트 이름을 밑으로 내려주는데 컨트롤 X 네 이렇게 잘라내기 하구요 하트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B 컨트롤 B는 어 객체 밑으로 내려주는 거에요 포토샵의 어 레이어 기능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글자와 하트를 드래그해서 같이 선택해 줍니다 이 한글판이라 제가 가끔 헷갈리긴 하는데요 상단에 오브젝트를 한번 볼게요 오브젝트 안에 보시게 되면요 제가 영문판만 쓰다가 한글판만 쓰니까 좀 헷갈려서 잠깐 찾아봤는데요 다시 안쓰니까 또 까먹게 됐더라구요 그래서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 오브젝트 안에서 인베로프 디스토트라고 되있었거든요 영문판에서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회사생활 하시죠 회사생활하면서 참 어렵죠 저도 회사생활 해봤는데 이거 직장생활 눈치보라 아침에 출퇴근이 제일 싫어 저는 예 출근지옥 퇴근지옥 아 그래서 프리랜서를 선언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아침에 그냥 아홉시까지 있나요 아홉시까지 있냐고 뭐 점심 먹고 싶을때 먹고 일할때 일하고 그리고 뭐 미팅 나가고 나가고 자유롭게 일을 해요 예 그러다보니까 조금 편한건 있어요 하지만 자기관리는 잘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헬로드림에서 어 인터넷 사업 인터넷 마케팅을 뭐 회원을 모집한다거나 또는 광고주를 모집한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수익이 커요 예 실제적으로 저는 헬로드림에서 광고형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주력은 광고주 모집이 주력이에요 광고주 모집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헬로드림의 광고주 모집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나중에 설명드릴텐데요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한달에 광고비 얼마나 쓰는지 아세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럼 광고주 하나 예 물면은 예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죠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오늘은 기본적인 수익 내기를 보도록 할게요 내가 뭐 회원을 모집하지 않더라도 광고주 모집하지 않더라도 헬로드림에서 월 10만원 이상 돈 버는 방법이라고 되어있네요 그냥 헬로드림에서 이것저것 잘 놀기만 해도 월 10만원은 충분히 벌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상도 벌 수 있는 조건이 참 많아요 일단은 여러가지겠어요 여러가지 자동수익 오토수익 홍보수익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매일매일 하면은 좋은거 이벤트 참여 예 출석을 하시면 루이비통 핸드팩 핸드팩 루이비통죠? 대박 예 이거 걸리면은 대박이겠다 예 근데 뿐만 아니라요 루이비통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명품시계 백화점 상품권 할인권 기프트콘 여러가지 포인트를 줘요 그걸 가지고 내가 돈으로 환전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오늘 루이비통 한번 당첨되볼까라 그러면은 루이비통 또는 백화점 상품권 할인 쿠폰 명품시계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이벤트 참여하기 바로가기 그래서 120% 당첨 더블 방문 이벤트 PC에서도 어플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방문 이벤트 뭐야 하루일에 참여가 가능하대요 매일매일 참석하시면은 어 되겠죠 당첨 상품은 루이비통 체인 루이즈 시스티나 윌릿 그 다음에 로즈몽 시계 오 비싼 것들이다 그 다음에 백화점 상품권 예 그 이외에 70가지 당첨 목록이 있대요 그 여러분들 어 100가지 1부터 100가지가 있네요 1부터 100가지 있는데 야 예 여기 보면은 당첨자 중 베스트 후기를 올려주신 한 분을 선정하여 포상금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야 이거 뭐를 클릭하면은 상품에 당첨이 될까 오늘이 며칠이죠 9월 29일 예 9월 29일이니까 29번 클릭 광고판 등록 100포인트 적립 쿠폰 예 내가 광고판에다가 어 광고를 할 수 있는 예 그런 포인트가 100포인트 지급이 됐네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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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물론 꽝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해보니까 꽝은 없는데 어 이런 어떤 네 돈으로 환전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준다거나 아니면은 상품권을 준다거나 예 아니면은 뭐 이런 어떤 다양한 네 포인트를 줘요 뭐 이것도 재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시면은 이것도 꽤 쌓여요 네 어때요 간단하죠 예 요렇게 해서 여러가지 수익을 갖다가 내줄 수도 있고 어 잘하면은 네 루이비통 핸드백도 받을 수가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아?